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침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제가 러그를 만들러 요즘에 그 텃붙인 클래스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단번 클래스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또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제가 반려동물한테 뭔가 편안하게 있을만한 반려동물 러그를 한번 만들러 왔어요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미니 러그를 만들어볼거에요? 작은 미니 러그를 만들어볼거에요?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려야 되나요? 네 네 직접 그려주시면 아 네 그렸어 다 그리셨어요?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아무 없이 다루는 연습을 해볼거고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뇨 죄송합니다 하구에 직접GameH liget 같이 하는doing 몰래에ㅎ 주작구에 Mediterranean 마Т에 마Michin을 원단에alley 완전히 질러져 그런 상태에서 조금 미는 느낌 앞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작업입니다. 조금 더 힘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아 되게 예쁘네요. 약간 소실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진짜. 아시는데? 약간 소실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진짜. 너무 많아. 오 좋아요. 안 알려 드렸는데 잘하시네. 제가 더 좋아하세요. 네 좋아요. 아니다. 아니다. 잘하시네. 좋은게 바라고 좋아하세요? 네 좋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히히히 뱅 히히히 이게 얼마 정도예요? 가격요? 가격은? 언젠가 하하하 진짜 잘 하셔 저희 스킨십을 요새 지공부하고 있는데 혹시? 선물로도 많이 하러 오시죠? 네, 선물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반인데 보통은 만들고 가시면서 선물 못해주고 있다고 하세요. 저희 강아지 사이즈랑 맞을 것 같아서... 원래 손짓을 거처럼... 안좋아요. 안좋아져요? 비싼건데? 왜 이렇게 짧아지? 아, 이거 너무 좋아. 이제 자랑을 마시겠죠? 안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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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말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본을 떠주시면 이제 딱 은희가 앉을만한 러브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. 택배로 보낼 거예요, 은희한테. 아까 하면서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. 나중에 여가 시간이 좀 생겼을 때 집에서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쭤봤는데 소음이 조금 생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서프팅 클래스 받아보고 하고 싶습니다. 저기 있는 걸로 조합을 한 건데 조금 더 흰색 느낌이 났으면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. 이따가 완성이 되면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네, 터프팅 클래스가 방금 끝이 났는데요. 그냥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했는데 러브 한 개가 예쁜 게 잘 나와서 너무 순식간에 한 개를 만들었네요. 이름을 지어볼까요? 러그를 만들었으니까 사랑스러운 러그 해서 알러그 알러그는 오늘 제가 집에 가져가서 웅이 크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웅이한테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 웅이가 이런 푹신푹신한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터프팅 클래스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요즘에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좋은 여가 시간, 즐거운 여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